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수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칭찬하고 베네수엘라의 그런 모델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담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책인지 아니면 대담집인지를 펴낸 그런 내용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마 2000년대 중반 중 됐을 겁니다.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회현상의 본질과 혁심을 정확하게 괴뚫어보지 못하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오늘 강기봉님의 페북에서 옛기억을 되살리는 거를 만났습니다.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의 이강택 사장 김어준 씨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kbs의 pd로 재직할 때 베네수엘라가 인류의 대안이라는 특집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 상당히 크게 화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다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어준 씨 베네수엘라 이강택 사장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2006년도 2월 18일 날 kbs 스페셜에서 이강택 현재 tbs 교통방송의 사장 당시 pd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냈거든요. 이 kbs 스페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과거 90년대에는 대단히 참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의 그 앞날을 이렇게 전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언제부턴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말았습니다. 2006년도 3월 21일 날 민중의 소리에 그가 베네수엘라를 주목하는 이유 인터뷰 베네수엘라 다녀온 이강택 kbs pd라는 인터뷰가 아주 상시하게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강택 kbs pd가 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조선일보 사이에 크게 논쟁이 되니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같은 성량의 민중의 소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상당히 상시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계사회 포럼이 한참이던 2006년 1월 달 베네수엘라에 다녀온 이강택 pd가 만든 kbs 스페셜 프로그램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의 도전 2월 18일 방영에는 이강택 pd가 본 베네수엘라와 그 나라의 행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차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다. 이 pd는 한반도의 상황이 남미와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에 맞서서 한반 싸움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특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개인에 대한 이 이상의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 이강택 pd는 솔직히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보고 배웠으면 베네수엘라부터 보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강택 pd 현재 tbs 교통방송의 사장은 차베스를 존경하는데 차베스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사회주의를 접했고 군대에서는 정치학 박사를 땄다고 해요. 첫 번째 굿대다이 실패한 이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살이 2년 동안에는 공부를 무척 많이 했대요. 아주 그 차베스를 존경 이상 수준으로 이강택 pd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매번 자기 자신을 다 던졌습니다. 언제나 원칙을 지켜 맞부딪혔고 철저한 원칙 끊임없는 탐구 대중과의 친화력도 대단하고 세계적으로 드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택 pd는 프로그램에 방영된 직후에 조선일부로부터 차베스를 미화하는 데 급급했다. 왜 지금 남미 반미 좌파의 선봉인 베네수엘라 지도자의 영웅담을 그 나라의 국영 tv가 아닌 kbs에서 봐야 하는가 라면서 집중 공세를 당했다. 그가 물러서지 않고 피립연합회부에 반박기구를 하는 바람에 이를 둘러싼 한동안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상황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마는 이렇게 현재 tbs 교통방송의 이강택 15년 전에 kbs pd가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방송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민중의 소리에 가졌습니다. 이강택 tbs 교통방송 사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6년이면 이강택 사장의 나이가 40대 중반 무렵입니다. 그가 놓친 가장 큰 것은 바로 국가주의의 폐해와 국가주의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보통 시민들의 모든 삶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국가주의의 폐해와 국가주의의 필연적인 비극적 결말을 놓친 겁니다. 극단적인 국가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엄청난 비극을 낳고 붕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1990년대 일입니다. 초반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수십 년에서는 2006년도에도 국가주의를 찬양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40대 중반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이 길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장 대신에 국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가 뻔한 그런 선택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베스 숭벼 같은 그런 미신과 오판이 나오게 된 거죠. 문재인 시즌1도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주의를 추구한 겁니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들의 예상대로 집권 연장에 성공하는 경우는 문재인 시즌2입니다. 문재인 시즌2도 넓은 의미에서 결국은 국가주의 추구입니다. 더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 대선 후보를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국가주의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특히 자원이 없는 무역국가에서는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치명적인 실패의 길입니다. 경쟁력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니까 왜 그 길을 고집하는지 참으로 알라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60대가 된 강택 교통방송 TV에서의 사장이 당신은 KBS PD 40대 중반입니다. 차베스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지도자나 국민들이 분위기나 유행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주의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체제입니다. 결국은 비호율과 부패와 자원 탕진으로 자원 낭비로 그렇게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 길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